제니랑 디즈니 주니어에 나오는 닥터 맥스토핀 플레이돌을 가지고 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진찰할 시간 알고 있죠? 오늘 제니랑 플레이돌로 친구들도 만들어보고 병원 놀이도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Are you guys ready? Really? I cannot hear. What? Should we go? Okay, let's go! 그러면 지금부터 플레이돌을 만들어볼까요?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따라라라란! 짠!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다 열어보니까 이것도 있고 여기를 열어서 여기에다 플레이돌을 넣으면 반창고가 나와요. 반창고가 나오면 이렇게 칼로 싹싹싹싹 자를 수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서 친구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진찰하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있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요? 음, 뭐 먼저 만들어보지? 음, 일단 지금 맥스토핀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 친구를 먼저 만들어볼까요? 친구를 먼저 만들어볼까? 자, 그랬나 잘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지금부터 병원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go. 내가 귀 보고, 눈 보고, 알아본지 보는 거야. 진찰한 시간. 아, 선생님, 선생님. 네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진찰을 해봐야겠죠. 여기 침대에 누우세요. 침대에 누웠어요. 제가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기로 뚱뚱뚱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주사도 뚱 놔보고. 지금도 아파요? 네,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닥터가 다리에다가 반창고를 붙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반창고를 만들면 되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재현이가 이게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는 반창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반창고를 만들려면 Should we use pink? Or purple? Or blue? Or white? Which color? I don't know. Let's see. 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으로 만들어볼까요? 보라색으로 반창고를 만들어서 금방 만들어서 다리에 붙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넣어서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있어야 이걸로 돌리는 거야.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봅시다. 나오는가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 아이, 근데 예쁘게 안 나와. 다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넣어서 꾹꾹 넣어서 나오나 봅시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 반창고가 나오고 있어요. 반창고가 나왔는데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복상하네.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친구들 이거 다 쓰고 나면 여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플레이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다음에 쓸 때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속을 비워줘야 돼. 알았죠? 반창고도 준비가 됐습니다. 반창고도 준비가 됐습니다. 엄청 안 예뻐. 안 예쁘지만 그래도 반창고를 붙여볼게. 자, 반창고를 이렇게 잘라서 아까 어디 아프다고 했죠? 다리가 아프다고 했죠? 다리에다가 반창고 붙여줄게요. 반창고를 다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 반창고 딱 붙였어요. 나도 배가 아파. 나도 반창고 붙여줘. 알았어. 너도 반창고 붙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잘라서 반창고를 배가 아프다고 배에다가 아프지 말라고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어때? 괜찮아? 그리고 내가 누구야. 나는 장난감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니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야 돼. 알았지? 오늘 프레이더로 제니랑 반창고도 만들어보고 다크 맥스더빈의 친구들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도 만들어보고 색깔을 섞어서 가위도 만들어봤어요. 어땠어요? 어땠어? 이거 만들기가 제니가 말한 것처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안된다고 자기 생각처럼 안된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하다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프레이더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친구들 재밌었나요? Did you guys have fun? I had a lot of fun. 다음 이 시간에는 제니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그때까지 What do you need to do? 엄마 말 잘 듣고 편식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된다고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제니랑 같이 놀아요. 알았죠?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고 제니는 갑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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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이바이